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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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사도 보고 노래도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잘생겼다고요? 저도 알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진짜 실력이 충중하신 분들이 참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심사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참가자분들께서 부르셨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또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노래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요. 다음 노래는 제 노래 보내드릴 거예요. 제목은 좋다고라는 노래인데요. 중간에 따라 부르는 소제도 나오기 때문에 다같이 따라 불러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2절 끝나고 따라 부르는 순서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인생은 회전목마 같은 거라고 다같이! 인생은 회전목마 같은 거라고 다들 한 번 더 나오셨네요. 좋다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바꿔주셨다니까요. 지금 이따 시간이요. 음악! 꿀! 네. 슈트하고 가겠습니다. 오유찬!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예방한 게 없나요? 네. 네. 박수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동작으로 만했다. 오유찬! 하고 소 synagogue 들어와 함께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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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